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사실이 요겁니다. 오늘 여러분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. 첫 포인트는. 조선총동부에서 조선사 35억원을 만들기 전에 꼭 아셔야 될 것 포인트. 뭐다? 1920년부터 조선 사람들 역사 교육이 시작되었다. 단계는 어느 단계부터? 아동부터. 조선의 아동부터 1920년에 20년부터 얻었습니까? 누구에 의해서? 일본이 만든 역사 교재인 심상수학 국사로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. 이 내용을 제가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몰랐습니다. 또 이렇게 민족사학하는 분들 만나도 몰랐어요. 이 자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. 근데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? 이 책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분들이 몇 분 있었더라고요. 논문이 몇 편 나왔어요. 어디에 주로 주류사학계에서 논문이 발표됐는데 문제는 뭐냐? 이 책 내용이 공개가 거의 국민들에게 안 됐습니다. 왜? 이 책 내용이 공개되면 여러분들 오늘 2부까지 보시면 너무 충격받을 것인데 이 책의 내용이 너무너무 어떻습니까? 지금 한국의 역사 교과서가 거의 판박입니다. 그 내용이 얘기해 드렸습니다. 교육시행령을 조선총독부에서 1920년도 발동해가지고 1944년 3월까지 시행을 하는데 자 말 그대로 얻었으면 여러분들 천구백이십년부터 아동들에게 이 교육을 시켰습니다. 이 국사 교육을. 내용이 뭔지 조금 이따 공개하겠습니다. 자 천구백이십년부터 이 교육을 시켰는데. 백년을 배웠다면 어떻습니까? 이거는 뭐냐? 이 강산 자체가 아니라야 돼요. 조선 사람들의 DNA 역사의식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자 우리는 은행에서 보면 과연 여러분도 오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1920년 배웠던 일본이 최초로 조선사람들에게 아동들로부터 가르쳤던 심상수학 국사 내용을 과연 국사 교과서에서는 벗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다